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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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네 거기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습니다. 아 저게 멀리서 보니까 배우 김균 씨가 근데 김균 씨! 우와 이런 우연이 우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축에 속하는 0.0 아 이거요 진짜 유명한 카메란데요. 아 그래요? 황교익 TV 아 네네네네 알죠 그거 이제 내년이면 망할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균 씨는 어디 가던 길인가요?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균입니다. 지금 동묘에 나와 있는데요. 여러분 보이시죠? 눈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하하하하하하 지금 속눈썹에 눈이 맺힌 거 이거 한 번 크루즈업 한 번 해주세요. 네 당겨주세요. 아 너무 이쁘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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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